All right, all right! Ready! 액션! 양위! 내장 시키마! 오늘 첫 촬영 첫 씬부터 강호와 수호를 연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연기한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속마음이라던가 목적이라던가 아주 작은 차이지만 방향성이 다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렵네요 큰일 났네 난 할 수 있어 파이팅 속마음이라던가 너무 좋습니다 이 사진은 너무 좋아요 이 사진은 너무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